여성들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승진 기준을 제시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들을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한 기계 제조 판매업체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 2명은 모두 탈락하고 남성 직원 4명 중 3명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에 탈락한 여직원 2명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근무 기간도 길었습니다. 사업주는 탈락한 여직원 2명의 입사 경로나 업무 확장성의 차이를 볼 때 관리자 역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승진 탈락한 여직원 중 1명과 비슷한 시기, 동일하게 고졸 채용으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이미 과장급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승진 심사 과정에 간접차별이 있었다며 사업주에게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모두 남성이고 그렇지 않은 영업지원직은 모두 여성 직원인데 영업직만 채울 수 있는 매출 점유율이나 채권 점유율을 승진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지원직에 속한 여성들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승진 기준을 설정해놓은 겁니다. 이 회사의 직원 전체 성비를 봐도 남성 88.1%, 여성 11.9%로 큰 차이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은 남성 96.7%, 여성은 3.2%대로 더욱 격차가 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겉으로는 남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승진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별에 관련 없이 중립적 기준으로 보이지만 실제 회사에서 일해왔던 영업지원직 부분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점수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번 판정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두 번째 시행명령으로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